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재활, 자리불질을 고추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영등포 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식전 공연은 벨칸토 핸드벨의 핸드벨 공연과 원더패밀리의 기타 공연이, 기념식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수여가 준비돼 있습니다. 행사장 외부에는 참여한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부스, 의료부스, 휠체어 수리부스, 포토존 사진 전시부스 등 6개 부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